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더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집하의 이름들이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에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이천 스타디온이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백사십사 규비신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여 둘째는 남보석이여 셋째는 옥수여 넷째는 넉보석이여 다섯째는 홍만오여 여섯째는 홍보석이여 일곱째는 황옥이여 여째는 녹옥이여 아홉째는 다망옥이여 열째는 비치옥이여 열한째는 청옥이여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의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전에 장난감 가게 문구도 팔고 이런 곳이 문방구라고 했지요. 요즘은 문방구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문방구에 가서 부모님께 이것 좀 사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바로 사주실 때도 물론 있었지만 어느 때에는 다음에 사줄게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갔습니다. 더 이상 때를 쓰지 않고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받을 것을 장차 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올 것이 지금 저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울지 않고 그냥 떼쓰지 않고 네 하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안 사준 적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지나갔다. 그런 적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부족함 없이 함께 하신다는 부모님이 아주 풍족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나 할지라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사지는 못했지만요. 그러나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로 오늘 이제 대단원의 절정으로 왔습니다. 요한계시로 21장으로 왔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로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바다도 없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었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결국 말씀에서 더 정확하게 이제 나온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다. 즉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오늘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다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보석들이 나오고 열두 진주문이 나오고 열두 성광이 나오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쫙 나열되는데 여기서 하려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보석같이 빛나고 있다. 수정처럼 맑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로 21장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는 성전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요한계시로 21장입니다. 먼저는 멀리서 더 크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리고 성전이 내려오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지금 장면입니다. 또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해와 달이. 그 빛임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 먼저는 계시로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친히 눈물을 닦아주세요. 하나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후반부가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였다면요. 오늘 21장 전반부는 하나님의 보자로부터 들리는 말씀입니다.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런데 그 앞에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백성과 친히 함께 하셔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그 모든 열방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친히 함께 하시면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바이블 칼리지를 진행하면서 치유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의한 치유, 말씀에 의한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할 때마다 꼭 보는 영화가 있어요. 앤턴 피셔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의 주인공이 굉장히 학대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가 이제 점차 회복해가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예요. 그런데 상담해 주신 분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시를 적었어요. 시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외로운 소년을 위해 누가 울어주리 버림받은 소년을 위해 누가 울어주리 잠잘 때 혼자 오는 소년을 위해 누가 울어주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소년을 위해 누가 울어주리 불타는 모래위를 걷는 소년을 위해 누가 울어주리 한 남자 안에 있는 소년을 위해 누가 울어주리 고통과 상처를 아는 소년을 위해 누가 울어주리 수백 번 죽은 소년을 위해 누가 울어주리 이 소년을 위해 누가 울어주리 착하게 살려고 했던 이 소년을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소년을 위해 누가 울어주리 이 시를 들은 상담하시는 분이 물어봐요 누가 울어주나요 누가 당신을 위해 울어주나요 물어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대답을 해요 제가 울어요 저는 늘 웁니다 저는 늘 웃는데 저는 제가 울어요 그 소년을 위해 자신이 운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 자신이 울어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 말하면 자신의 수치, 어둠, 고통, 아픔 그 모든 절망감 속에서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남모르게 울었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울었던 순간들 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삼켰던 눈물들 또 아쉬움의 눈물, 좌절의 눈물, 고통의 눈물 여러가지 그 눈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물을 닦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저희 중등부 전도사님 어머님이 코로나로 소천하셨습니다 가서 정말 위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잘 이겨냈지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과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러나 그때 저희들이 붙들었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죽는 것이 어떻게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황망한 죽음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인종도 지켜보지도 못하고 화면으로 멀리서 봐야 되고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화장도 먼저 해야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 전도사님의 어머님도 사실 전도사님이셨거든요 너무 복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도사님 받아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뺏기고 죽고 고난당하고 울을 일이 참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 내가 친히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하셨던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멀리 있는 일들로 여겨졌을까? 묵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눈물을 닦아주시는 경험을 했겠구나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며 내가 너희의 모든 눈물 닦아줄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들에게는 그 듣는 그 순간에 즉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들려졌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그날이 오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오늘 여러분이 아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눈물 주님이 닦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친히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줄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붙들 말씀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줄이니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아버지 모두 목마름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갑없이 목마름을 채워주겠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에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갑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희망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때는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속상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고 이제 곧 멸망이 코앞에 닥쳤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왜 양식 아닌 것 왜 너희를 정말 채우지 못할 것으로 은을 달아주고 돈을 지불하고 왜 돈을 주고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속히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3절에 한 번 더 말씀하셔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인이라 귀 기울이고 나와 귀 기울이고 나와라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비슷한 말씀이지만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만 따라가고 어린 장만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정말 와서 더 마셔 더 깊이 체험해라 더 깊이 나를 마셔라 하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생명수생물이 예수님 자신인데 그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먼 훗날의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현재 상황에서 충만하고 만족했을 것이에요 아주 물론입니다 아주 만족했어요 눈물을 흘린 것도 맞지만 슬픈 날도 많았던 것도 맞지만 그러나 또 이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생물로 만족하고 기뻐했고 충만했고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생명수생물 대신 주님을 마시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며 살았던 것이지요 2020년도였던 것 같아요 기아대책이라는 곳에서 성도의 노래라는 언어인팅에서 먼저 불렀던 노래를 거기 봉사단들이 불렀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가정으로도 계셨고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또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불렀어요 고린도 후서 6장을 통해 지어진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활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들이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활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들이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육해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분들의 얼굴을 보는데 제 안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분들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다 평범한 찬양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아 이분들이 정말 생명수샘물로 만족하는 분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찬양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고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듣는데 아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하고 아무도 세상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샘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끔 저는 목이 타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말씀이 조금 읽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을 때예요 그럴 때 저는 마치 물을 벌컥벌컥 마시듯이 아주 급하게 마시듯이 말씀을 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나의 목마름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의 목마름은 채울 수가 없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가람을 채워주실 수 있구나 이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더 있으면 어떤 것들을 더 가지면 어떤 것들을 소유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소유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알고는 있었지만 놓쳤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갈급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나의 갈한 심령을 생명수로 채워주십시오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으로만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갈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제가 돈 없지만 왔습니다 값없이 왔습니다 말씀 그대로 왔습니다 채워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갈급함 주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으로 채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게시록 21장 4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하나님 저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십시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들 훗날도 닦아주시겠지만 그런데 주님 오늘 임자여 주셔서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 고통과 상처 가운데 흘렸던 그 눈물 지금 너무 힘겨워서 하루 버티기가 어려워서 흘리는 눈물 가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 주님이 닦아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지금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아무도 닦아주리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활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흘렸던 눈물들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흘렸던 눈물들 주님 수치심 때문에 속상한 마음 때문에 우울한 마음 때문에 흘렸던 눈물들 너무너무 외로워서 흘렸던 눈물들 주님이 닦아주십시오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닦아주십시오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실제가 되게 알려주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실제가 되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분투하며 싸우며 울리는 그 눈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두 번째로는 21장 6절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기도하실 때에는 아버지 모든 목마름 채워주십시오 갈급한 심령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저희의 모든 목마름을 해갈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오셔서 주님이 주님이 이 갈급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한 마음들 그 영혼의 깊은 갈급함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 주십시오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주님 오셔서 오 주님 주님 위에 갈아여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신이 모든 목마름을 죽게 드리오니 이 갈아고 주님 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워 주십시오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채워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